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라남도 여수의 소원사 근암이라고 합니다. 내년에 00년생의 21살 용띠는 좋다는 말을 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. 첫째, 사고수가 먼저 보입니다. 두 번째, 조심하셔야 될 일이 우리가 생각지 않는 정말 가기 싫은 데가 병원 아니면 경찰서일 겁니다. 또 아니면 누가 다쳐서 어디 정말 돌아가셨다거나 할 때 그런데 가기가 싫겠죠. 대부분의 지금 21살짜리 용띠가 내년에 사고수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관제수라 하죠. 그래서 그쪽에 문이 많이 열려져 있으니 특히 운전 조심하시고 친구 간에 말 조심하시고 어떤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으셔야지 그쪽에 같이 속해 있다 보면 생각도 안 했던 경찰서를 가게 되고 그래도 또 법적인 데서 부르게 되어 있고 하여 내년에는 많이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용띠의 21살입니다. 예, 88년 용띠를 볼 적에 33살이 되겠지요. 매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 매우 참 좋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해도 좋은 시기고요. 또 하나,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이직을 하나, 뭐 어떤 것이 되었든 내년에는 많이 열려져 있는 운으로써 이분은 내년에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. 그냥 한마디로 구시지요. 예, 예, 매우 좋습니다. 76년생, 45살이 되겠지요. 이분도 좀 좋은 쪽에 속해 있는데요. 특히 어떤 쪽이 좀 좋은 쪽에 속해 있느냐 하면 작년에 많이 금전이 나갔을 걸로 보여져요. 사업에 좀 힘들었고 금전도 좀 나가고 인간의 아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해.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서 머리 아픈 것이 조금 나아지는 격.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가 많이 돌아서고 있고요. 특히 음료구로 5월이 되고 보면 5월이 되고 보면 이분이 5월을 잘 넘겼구나 하고 보면 하는 일들이 그래도 점차 좀 빠른 속도로 좋은 쪽으로 온다는 걸 좀 직감할 수 있고요. 대체적으로 용띠 생일 내년에 자기 생일을 넘기고 나서 매우들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띠는 어느 띠보다도 올해 좋은 쪽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구입해놓은 땅이 있다면 사놓은 거 있다면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고요. 또 펀드를 하셨다면 그게 많이 주가가 오를 수 있고요. 또한 어떤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매우 잘한 결혼이 될 것이며 또한 직장을 들어간다 한다면 정말 내가 잘 기다리고 지금까지 참아서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용띠 생은 매우 좋은 쪽에 지금 속혀 있습니다. 그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공띠 생은 매우 좋은 쪽으로 간장과 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